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 류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27회 개인 보험심사역에서 공통만 붙었고 전문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8회 보험심사역 시험에서는 꼭 붙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전공하는 학과가 금융권 전공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험 쪽을 심화적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목표인 신체 손해사정사 취득에 앞서서 제가 보험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험심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도 많은 학원들을 찾아봤지만 보험심사역 뿐만 아니라 보험 전체 분야에 대한 학습은 인스티비만 한 것을 못 봤었습니다 제가 추리학원인데 인슈런스에 앞에 INS를 따서 인스티비인가 싶을 정도로 보험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와 수준 높은 교수님들이 계셔서 인스티비 아니면 신청을 할 곳이 없을 정도로 저한테는 딱 맞는 그런 학원이었습니다 저는 윤종길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 보험심사역은 기본서가 굉장히 두꺼운데요 물론 고득점을 노린다면 그것을 다 외우면 맞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간도 없었고 단기간에 합격이 목표여서 윤종길 교수님 수업 덕분에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학습하고 시험 때 잘 볼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27회 시험 때 복귀한 결과 이해 없는 암기를 해왔기 때문에 처음 보는 시험 문제 때 많이 어려웠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8회는 이해를 기반한 암기를 하도록 매우 노력했습니다 대법원 판리 같은 걸 보면서도 따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아 실무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있구나 또는 제가 가입한 보험약관을 보면서 아 내가 배웠던 내용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구나 이런 경험 덕분에 잊어버리고 싶어도 이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좋은 결과를 남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먼저 저는 대학생으로서 이걸 떨어지면 먹고 살 길이 없겠다 싶을 먹고 살 길이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하기 싫은 공부도 계속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험장에서 팁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시험은 제가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시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친 심신을 달래줄 초콜릿과 음료수 등을 챙겨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분이 많은 초콜릿과 사탕도 중요하지만 가끔 각성 효과를 바란다고 카페인 음료를 많이 드시고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27회 때 많은 카페인 음료를 마시고 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그 시험장 때 화장실을 중간에 못 간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을 봤을 때 매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시험에도 집중을 못해서 좀 낮은 점수를 맞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분들께서는 적당한 카페인 음료 섭취를 꼭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심사역 준비하는 수험생 분들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이 심사역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보험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용어, 많은 단어, 그리고 난해한 문장들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인스티비 윤종일 교수님 교재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라면 쉽게 이해가 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포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더 좋은 자격증,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2025 신체소뇌상사 얼리보드를 결제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큰 돈이라 많이 부담스러웠었는데 인스티비이기 때문에 또 인스티비여서 큰 맘 먹고 결제해서 꼭 합격하여 나중에 합격자 간담회 때 인터넷으로만 보던 교수님 실무를 직접 뵙고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